그 가운데서 오랜만에 소비자 하나 볼까요? 공구우먼입니다. 공구우먼 태진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3,100원에 15% 사셨대요. 이 종목을 왜 샀느냐?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생각해서 사셨답니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인데요. 수익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공구우먼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좀 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좀 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여긴 모델이 김민경 씨입니다. 좀 약간 이렇게 민경 장군, 개공원 있죠?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건강하신 분이 있죠. 축구도 하시고 그 모델로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큰 옷 있잖아요. 빅사이즈 빅사이즈 이런 쪽으로 하다가 요즘은 약간 예쁜 옷들 이런 구두도 팔고 의류도 팔고 속옷도 좀 팔고 이너웨이도 팔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중저가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 보게 되면 5, 6만 원대 중저가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MZ세대한테 상당히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빅사이즈 공략을 해서 김민경 씨를 모델로 내세웠는데 다른 제품들이 좀 잘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괜찮아요. 지금 473억에 대해 2021년 보게 되면 100억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가 영업이익률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옷 만드는 의류회사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쪽이거든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가 상장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유보율이나 부채비율이 탄탄해졌어요. 적자도 없고 들어가 봐도 이게 딱 되거든요. 재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상장도 잘 시켜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주가가 작년에 이게 5만 4,500원까지 가는 겁니다. 상장 3월에 시켜서 글쎄 증자 테마 네. 그렇죠. 논터스 다음이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으로 주가가 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섞여져 들어가가지고 이 대박 시세를 정말로 시세 고점까지 끌고 가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렇게 주식에 가서 돈 버는 결국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지 않았고 단지 기업의 내용으로 조금 빠르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기업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의류 테마인데 리오프닝이라고 보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소비 진작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로 기획을 했을 때 리오프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조금 고가 제품보다는 요즘에 니즈가 요즘에 백화점 가게 되면 명품관이 그렇게 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제품들이 조금 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공략은 좀 크거든요. 요즘 외국인들 공략을 좀 보게 되면 화성 엔터프라이저라든지 영업무역 홀딩스라든지 슬슬 좀 공략을 해요. 한세 실업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면 괜찮게는 보는데 크게 시세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62동 평균선 이탈 시에는 손절하신 게 맞고요. 손절가 11,600원 제시토로 가고 반동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공구먼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좀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고 나오시기를 이렇게 또 권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